공연장 안녕하세요. 주니퍼 크리스틴 스쿨 앨리슨 원더랜드 쥬니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시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공연 관람 전, 더 좋은 공연을 위한 관람 에티켓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번째, 공연장 네버 안에는 어떤 음식과 음료수,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. 꽃다발은 안내데스크에 맡기시면 됩니다. 두번째, 공연시에는 개인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이 공지됩니다. 공연 비디오 및 사진들은 JCS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. 세번째, 공연시에는 개인 핸드폰을 꼭 진심으로 바꿔주세요. 네번째, 공연장 안에서는 항상 조심히 걸어주세요. 다섯번째,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. 여섯번째, 공연 후 모든 학생들은 사용할 의상을 3분들께 제출해주세요. 즐거운 공연 관람이 되시길 바랍니다.